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막 난 무지티에 무지티에 그냥 바지 입는 거 좋아해 어 그래? 무지티 길게 입는 거 이게 뭐야? 무지티? 아무 무늬 없는 거 난 아무 무늬 없는 거 좋아하고 아 그래? 나 핑크색도 잘 어울리는데 아 싫어 아 싫어? 그래 알겠어 근데 안에 흰색을 같이 할 거 같아 너무 파란색인데? 아니 그냥 본 거야 근데 이거 핏은 예쁘지 않아? 안 예쁜데? 이게 이뻐요 여러분들? 난 좀 약간 이런 느낌 별로야? 아 이거 너가 입으라는 거 입어볼게 내가 잔말 말고 딱 너가 입으라는 거 입을게 진짜? 정말로다가 나를 코디해줘 정말 내 이 지금 이 스타일을 너가 코디해줘 골라주는 대로 입을게 정말로다가 주는 대로 입을게 난 이런 식으로 입을거거든 안에 흰색 거 흰색 레이어도 있고 어 그냥 무지티 이렇게 입는 게 좋거든 어 여기서 가서 골라줘 이거 근데 여름인데 기파를 입으라고? 아니 안 입지? 응 단팔 사도 대단하다 어 어어어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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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오우 오우 이게 뭐야? 아니 아니 내가 우산될게 내가 우산될게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아니 무슨 색깔 좋아해? 나 그냥 입으라는 거 입어볼게 근데 반팔이 좋잖아 으어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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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옷이 내가 되고 싶다 יו 고장에 찍어보는 거 고장 입은 거 그랬어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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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드는 게 없어 맘에 드는 게 없어? 반팔이 이거밖에 없나봐 난 이거 괜찮은데? 별로야 이거? 응 별로야?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별로인가? 이거 괜찮아 근데 괜찮은데 안에 같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긴팔 사도 돼 긴팔 나도 돼? 가을때라도 그래 가을때 입으면 되지 가을때만 가을때만 오 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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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2, 3, 4 1, 2, 3 1, 2, 3 사이즈 그거 그냥 입으면 돼? 맞아 사이즈 3사이즈라서 입어도 돼 그래? 알겠어 잠시만 근데 저기 매복같아요? 근데? 저런거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입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요 이렇게 딱 이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입으면 이쁘죠? 콘텐츠 샵 샵 샵 샵 샵 샵 샵 샵 혹시 어떻게 안 잡을까요? 혹시 되지? 꼬뿔티는 제가 알아서 나중에 살게요 머리는 깔끔하니까 아! 호두티 있네? 벗어 벗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벗어 소련아 이거 내 몸인데? 아니 벗어 아 벗어 아니 벗어봐 너가 찍으라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벗어 아니야 아니야 야 그거 짓게 다른 거 있자 딴 거 이거? 응 빨리 바꿔 입고 와 알겠죠? 잘 바꿔 입어야겠다 여러분 어떡하죠? 아 봉준이 옷사는 게 힘들구나 아 봉준이 옷 사는 게 힘들구나 아 진짜 웃겼어 근데 이게 사이즈가 웃은 것 같은데? 이게 사이즈가 웃은 것 같은데? 네 실났다 아 미안해 이거 어디있어 저기 이리 와봐 아 진짜 웃겼어 근데 줘봐 아 어떡하지? 난 안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옷 사고싶어 아니 내가 너만을 알 것 같아 그래 나 진짜 옷 사고싶어 나 이런거 입어보고싶어 이거 남편들이 자주 입잖아 이런 옷들 입어봐 이것도 나쁘진 않네 입어볼래? 근데 큰 사이즈가 뭐고있나 물어볼까? 나 이런거 이거 남편들이 자주 입잖아 K형이 이런거 자주 입잖아 K형이 이렇게 무단한거 자주 입잖아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뭐 사이즈 뭐 사이즈? 이게 그냥 이게 한가밖에 없대 사이즈 어 나 입을 수 있어 안될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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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을 수 있어 나 괜찮아 안될 것 같은데 빨리 입고 올게 빨리 일로와봐 아 안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거 못봐요 다른거 뭐 보지 아 아 반팔을 봐야되는데 반팔이 그단히 해도 없어 1, 2, 3, 4 어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근데 괜찮아 맞지? 사회자 어때요? 귀여워 생각보다 나 보니까 알아 괜찮다 나쁘지 않다고? 그래? 진짜 나쁘지 않아 끼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껴 너가 그런 거 입고 와 안 껴 나 이런 거 입고 싶어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이상한 게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밝은 색 없어? 이거? 밝은 색으로 너 밝은 색이 어울린다 어 나 밝은 색이 어울려 어 죄송합니다 이거 흰색 나 이거 입고 올게 응 야 근데 진짜 밝은 색이 어울린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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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뭐가 진짜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 이쁜 좀 이쁜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보적포 아니에요 저 궁금해 전 얼굴 못 봐가지고 그래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거 알죠? 음 내 옷이만 사는데 내 옷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거 별로예요? 로너 로너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제일 커 이게 사이즈가 제일 큰 거야 어 나 여깄어 여기 어 야 어 서윤아 봐봤어 괜찮네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 괜찮나 여깄들? 그죠? 괜찮은 거 같아 괜찮아? 좀 작지 안나는데 괜찮아요? 오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바로 사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너가 마음에 드는 거 인사할게요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나 밝은데 많이 어울려 여자는 안 어울려? 왜 한급히 말을 돌려? 왜 한급히 말을 돌려? 여자는 진짜 안 어울려 그래? 아니 무슨 소속일 사장님이라뇨 아니 무슨 소속일 사장님이라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 나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 진짜 이거 이거 어? 아니야 아니라고? 진짜? 아 차라리 아까 너 처음에 저거 되게 예뻐요 아 그래? 아 나 저런 거 진짜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싫어 싫어? 아니 하얀이 너무 안 떠 많이 떠 나 이거 꺼봐 이거 한번 꺼보자 이 색깔 형 근데 이거 어때요? 하얀 색깔 야 너는 근데 왜 안 써? 나는 왜 안 써 왜? 하나 써 나는 안 와 그래? 이거만 살까? 이거만 살까? 근데 이거 입고 갈 거예요? 어디에? 나 갈까? 어 이거 세이키바 있잖아 어 바지도 좀 사라고? 바지? 어 바지도 좀 쌀까요 여러분들? 근데 너 단바디 좋아하잖아 아니야 나 긴바지도 입어 근데 맞는 게 없어서 긴바지 못 입는지 진짜? 아 너 너 어 야 여기 근데 너무 싼데? 야 만 원이야 이거 어 여기 싸? 어 여기 싸고 좋아 여기 만 원이야 너무 싼데 여기? 아니 근데 비싸도 굳이 입을 필요 없잖아 그래 맞아 그치? 옷만 이쁘면 되지 매개 커 이런걸 매개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뭐야? 여기 몰라 나도 그냥 지나봐 나도 지나가다 가 여러분들 저희 둘이 다 그거 영어를 못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희 둘 다 영어를 못 읽어서 뭐야? 뭔데 서윤아? 어? 그냥 영어잖아 가자 그래 그래 가자 영어 읽을 필요 없잖아 맞아 한국어 읽는데 왜 영어를 읽는 거야 맞아 몰라 그레이트번 보고 그래 그치? 그래 야 근데 너 라코스틱 티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어 라코스틱 티 진짜 잘 어울린다 야 너 츄러스 먹고 싶다며 서윤아 어 츄러스 먹으러 가자 그래 츄러스 먹고 츄러스 그 길로 가야돼 그래? 어 야 여기 편지샷이야? 몰라 나한테 여기 한번 들어가볼래? 응 어 여기 아니다 그냥 가자 왜? 너 옮기면 옷도 사고 그래 아니야 여기 부산에도 많으니까 맞지? 아이 뭐 노래방에 갑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방송 끄고 둘이 갈게요 어? 어? 바르셀로나 유니폼이다 나 저거 사도 돼? 어 뭐지? 어 난 유니폼 잘 모르는데 서비오 저 나이키다 서비오 그 축구 유니폼 어디있어요? 축구 유니폼 여기 아시아 있어요 보시면 오늘 나오는 축구 유니폼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FC라 해서 나이키죠 아 나이키 FC? 이거 말고는 없나요? 내가 알고 있는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국가 대표 아 국가 대표 있어요? 한국 국가 대표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즘엔 휘보지콩은 앞쪽으로 나와있어요 아 닫아갔어요? 네 아 그래요? 차비차비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수고하십쇼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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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도대체? 뭐가 도대체? 아니 저거 남자들 보면 진짜 눈 돌아가는거야 진짜? 수고하자 어떤게? 프랑스 국대 유니폼 뭔지 모르겠다 수고하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어? 비 안오는데 의상 꺼도 낼것 같은데 맞지? 어 수고하자 나 리크로즈 하나 사보자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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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수고하자 나 리크로즈 안가자 수고하자 리코르즈 내가 사줄게 아 끝났어요? 왜왜왜? 리뉴얼에서 내일 리샷?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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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가 뭐? 리코르즈 틴트 어딨어요? 아 이거 틴트 이거 색깔 어때? 뭐? 어? 뭐가 다른건데? 다시 발라고 이거 바른건데? 어? 똑같아?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이게 이거 맞아요? 이게 이거 맞아요? 네 뭐가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아니 난 잘 몰라 내가 사줄게 2800원 너가 추러쓰자 추러쓰고 더 됐으니까 저희 둘이 누가 더 아깝나요? 똑같아요? 잘 어울리나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내가 대신 사인할까? 딱 잘 어울리게 아 둘 다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귀엽고 이쁘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추러쓰 추러쓰 먹고 나 음료수 먹고 싶어 콜라 한잔 마시지? 왜 계속 콜라를 먹으라는데 24시간 하자 아니야 왜 여러분들 24시간 육수시간 24시간 84시간 했으면 좋겠죠 아니야 84시간 아니야 아 근데 오늘 진짜 방송을 떠나서 그냥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나도 좀 약간 맨날 방송할 때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노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도 많이 봐주시고 계속 12,000분씩 이렇게 봐주시고 너무 좋네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오늘 콜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난이야 아니야 좋아 진짜 여러분들도 이해 중신거야 아니야 콜라를 왜 끊는거야? 콜라 먹으면 안돼 왜? 왜 어쩌다가 아니 내가 콜라 끊으려고 내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어 아 몸이 안좋아 몸이 진짜 안좋아 그럼 잘했어 끊어 난 좀 더 먹을게 하하하하하 원래 끊는 것도 하나씩 끊으라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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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끊으면 안돼 맞아 맞아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되는데 어 이리로 가는데 어 이리로 가는데 응 어 바라코자 이제 맞지? 너 바라코지 응 저기 추러스 먹어보자 좀 쉬자 많이 걸으면 걸었어 어 그러게 주먹이 온다 10시 안되요? 11시 안되요? 형님들 10시 안되요? 11시 안되요? 그 개숨 체력하게 뜬 눈 뭐야 10시 안되? 형님들 10시에 주먹이 온다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 직관 갈까 고민중입니다 네 저희 직관 갈까 고민중이라서 네 10시에 주먹이 온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직관 가면 재밌겠다 어 가지 말라고? 왜? 아니 저기 우리 무헨터 신인멤버 나오는데 방송에는 칠을 안하고 콩벌레처럼 박혀있을게 집에서 봐도 어차피 방송국은 집에서 볼건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왜 집에서 바라는거야 요즘은 칠을 안하고 콩벌레처럼 네 요즘은 칠을 안하고 콩벌레처럼 이렇게 다하고 콩벌레처럼 이제는 칠을 안하고 콩벌레처럼 왜 오래가 자고 가만히고 네 자고 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서 은근슬쯤 자고 가만히 있네? 사람들 진짜 되게 많았는데 아니야 자고싶으면 자고가 그래? 응 아니 진짜 머리가 좋아 그럼 나 오늘 이 아기 낳고 가도 돼? 낳고 가 그래? 하루는 낳고 가는 원래 이게 애기였어 응 이거 애기야 우리 봉지 근데 새끼는 훨씬 낫다 그래? 연기 남자친구 봉지 왜냐하면 살 빠질 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 왜? 너무 범죄자같이 생겼어 아니 뭔소리 하는거야? 아니 진짜 뭔가 되게 나쁘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와 우리 또 74개 팬가입 누구십니까? 잠시만요 74개 팬가입 아니 74개 와 우리 또 누찍님께서 74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뭘 알겠냐 아니 감사하다고 와 또 누찍님께서 또 74개 아니 뭘 알겠냐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뭘 알겠냐 왜 왜 왜 우리 또 누찍님께서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누찍님께서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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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진짜 이쁜이기네 이쁜이 그래? 다리 아파서 응 맞지 다리 많이 아프지 응 너도 안 아파 아니 난 다리 안 아파 진짜? 쉬고 싶어 응 쉬고 갈까? 응 쉬고 갈까? 쉬고 가죠 갈까? 야 내가 나 많이 가줄게 말도 같이 응 아 츄러스랑 빨리 콜라 한잔 딱 맞지 여기 롯데리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츄러스랑 맥콜라를 들어서 없어 응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방송 몇시에 켰지? 몰라 와 근데 시간가는지 모르고 방송 대거겠네 벌써 8시야? 진짜? 근데 어차피 팥데리 없어서 꺼지잖아 응 맞아 근데 어차피 팥데리가 이제 별로 없어요 아 4시에 켰어? 응 4시간밖에 아니야 응 7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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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계속 많이 첨부 모으게 해주시는데 아니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이아닙니다 추천 좀 많이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 어디로 갈까? 아 근데 서윤이가 오늘 너무 예쁘네 진짜 옷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예쁘지? 아니야 멈추지마 너 저번에 왜 나 입었더라도 기억 못했잖아 아니야 어떻게 기억 못해? 아니야 나 그 전날 샀을 때 내가 뭐 입었지? 아 그날 나시 그것도 기억 못했지? 그날 뭐 입었지? 너 나시 입었잖아 어떤 거? 핑크색 걸 빨간색 입은? 그러니까 나 생랭이야 여기야? 우와 이거 맛있어 우와 이거 맛있어 짜란짠짠짠 짜란짠짠 샌덕은 먹을거에요? 아니 안먹어 나는 감자튀김이랑 감튀? 감튀? 어 감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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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될게 아 내가 될게 저리 불러드릴까요? 어 사이즈 화난 쓴거 화난 타고 맥너겟 맥너겟 난 맥너겟 아 저리세요? 나 맥너겟 네 네 아 네네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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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슈러스 2개랑이요 맥너겟이랑 나 슈러스 한번 네 안 먹어? 어 슈러스 하나 맥너겟 하나 맥너겟 20개 아 진짜? 나보다 걸린다 네 맥너겟 20개랑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같지? 나 음료수 네 오렌지 주스 1.5리터요 어 맥뉴스 1.5리터요 아 오렌지 주스 제일 크게요 그럼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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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세요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아 지금 뒤에 기다립니다 일단 이걸로 아 이걸로 이걸로 네 잠시만요 네 콜라 1.5리터요 수고하나 라지 1.5리터요 한번 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시원사람 네 네 우유콜라 우유콜라 1.5리터요 네 콜라 1.5리터요 네 오렌지 주스 하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네 너 차 어디있지? 누가? 응 나 몰라 여기서 멀어? 여기서 멀어? 안 벌지? 안 벌지? 어 이거 지금 5% 담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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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해보자 나 그거 어디있는지만 알려줘 나 빨리 뛰어봤다 여기 있잖아 아 있어? 어 다행이네 어디있으면 빨리 말해주지 안 끊깁니다 안 끊겨요 있습니다 이거 어디있어 아 네 찍었어요 아 나? 아 아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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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 수 없애? 회사 멤버 갈 수 있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나 왜? 어? 아디야? 아니 근데 너가 뛰어갈 거 없는 거 보다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여기 앉아 근데 나도 알려줘 나도 알려줘 어? 장난이야 아니야 저 아동자 뭐? 아니 알바하군 알바군 아 발이 아프지? 맞지? 발이 진짜 아프지 서윤이 계속 많이 걸어가지고 발이가 너무 아프네 지금 서윤이가 이쁘네 진짜? 카메라 왜 좀 만들냐 어어어 근데 야외 방송 마치 하는게 힘들어 근데 딱 기대기가 편하네요 아니 여러분들 제가 얼굴이 큰게 아니라 서윤이가 얼굴이 진짜 작은거에요 진짜 말도 안되겠어서요 그냥 집에가서 방문하는데 여기서 이거 놓고 집에 가서 그때 방문을 저희 따로 놀게요 진짜 보고싶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 좀 볼게요 너무 비해서 그냥 가끔씩 즐거웠어요 그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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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여기서 방송 안할겁니다 서윤 팬분들께서 또 오해할수도 있기때문에 저는 방송 안합니다 저희는 방송 안합니다 아 또 누구십니까 아 11개 감사드립니다 11개 감사드리고요 10개 감사드리고요 나 화장실 갔다와대 응 갔다와대 왜왜왜왜 와 우리 익스트림형의 삼삼치기 감사합니다 우리 익스트림형의 삼삼치기 감사합니다 우리 익스트림형의 삼삼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형님들 오늘따라 나 안경 왜이렇게 찌질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아 너무 찌질같네 오늘따라 이 콧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흘러내려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오늘 바이킹 탈 때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바이킹 탈 때 재밌었어요 바이킹 탈 때 형님들 이고 그녀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뽑아서 난 너무 좋다 열한게 정준학교 오버리액션 하하하하 좋아좋아좋아 영화보라고? 아이 근데 주먹이 온다 철구형님꺼 봐야지 영화를 어떻게 봐라 여러분들 오늘 철구형 주먹이 온다 많이 사랑해 주십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건 무엔터 신인 멤버 거즈폭격기형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응원좀 많이 해주십쇼 아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약간 흥분이 닮았네 그냥 나가주거라구 아 맞다 너 내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